여기는 노후바람 우지반데 코미노섬 들어가는 오늘은 요트타고 한번 놀아보려고 요트타고 요거 카타마라 여기 지금 뵈 떠나기 1시간 전인데도 2층 자리는 하기 힘들수도 있겠다 제이 오늘 우리 카타마랑 탄다 고급 요트 오늘 탈 요트 다 빨리 올라갖고 저 위에 선배드 자리잡아야 되는데 오늘 탈 요트타고 이제 탈 요트타고 전에도 탈 요트타고 전에도 탈 요트타고 이제 탈 요트타고 지금 탈 요트타고 아쿠회 지금 탈 요트타고 도착했고 으아 안녕 전ôm 걸렸다. 여긴어요! 도와주십시오. 자, 해냈다. 여기저기. 그럴 수 있어. 하하 어땠어? 어? 뭐야? 똥 춘다 띈다 지중의 차도 입고 한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볼은 그렇게 안 차가게 나올 수 없어 물안이 어땠어? 물안이 좋더라 빨리 들리지 그래 오자 빨리 수영하자 수영하기로 했는데 마침 와가지고 이제 다른 포인트로 갑시다 포인트 이동 블루라군 가자 가자 아 오랜만에 약간 도심하시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하하하 젤리빛이 너무 많다 와 근데 진짜 아름답게 생겼네 하하하하 하하하 내가 내리막힌 낭떠러지에 차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거 도와주러 가야될 것 같아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쳐서 빠져나와서 진짜 다행이야 firewall 오오오 2분의 불ं 오 노노노노 올라올걸건 봐봐 보여줄 contrôle overlap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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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뵈 예에에에에 Γ 예에에에에에에 scree 오, 다행이다. 오, 진짜 다행이다. 아, 이게 가능하나? 나는 저 차 떨어졌을 때 한국지로 내카차나 그런 게 안 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게 없네. 아, 저 멋있다. 사람들 다 멋있었어. 어, 착하다. 사람도 안 다치고 해서 다행이다. 사람 안 다쳐서 진짜 다행이다. 이걸로, 이걸로 물어봐. 사람 조심해. 오리발이 많은 역할을 하네. 네. 아, 다쳐서 진짜 다행이다. 네. 지금 이걸로 진짜 착하네. 아, 이거 다친다. 나도 다칠 수도 있어. 그래도 유리 좀 있다. 응. 근데 자동차 유리가 입자가 긁어서 다행이다. 응. 응.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다친다. 여기. 여기. 다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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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오우! 아 그래? 자들이 그거 보면 희겁하겠다 그 로몰에 입길때나 헬로 첼리피치 헌터 대화 볼까? 첼리피치 헌터? 예! 첼리피치 헌터 첼리피치 헌터 이는 처음이야? 네 천국 신기하지? 한국 올해라 기장 한번 데리고 와줘야겠네 사람 몸통만 한거 보여줘야지 이리 조심해 아 따끔따끔하다네 아 진짜 깨끗하다 조심하이소 뭐라고예? 조심하이소 큰일 날 뻔했다 발만 씻어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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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아 열지마라 아 열지마라 와 지금 바베큐 하고 있다 배고파서 거기 서 있는 사람 같은데 이제 배하는데 나중에 뷔페식으로 이렇게 주나봐 아 열지마라 아 열지마라 아 열지마라 아 열지마라 아 열지마라 항상 물에서 나오면 물기만 닦아도 덜 춥거든 너 아네? 응 오빠 따로 댕기는 좋은 일이다 오빠 따로 댕기는 좋은 일이다 아 부끄럽네 아 부끄럽네 얼마 안 하네 욕 잘하네 아쉬워 크림 좀 나오나 크림 좀 나오나 잘가노래 조심해서 가래 아 너무 멋있다 앞에 처음으로 제대로 노을 찌는거 보는거 돌이 맨날 해칠 때까지 논다 이거 오늘 오전 수업이라서 학교 마치고 집에서 수영복 갈아입고 바닷가에 한번 사악 나가볼까 싶어서 대충 싸가 나왔다 이제 확실히 이런 골목들은 조용해 새소리도 나고 제철이야 이거 진영이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가세요? 오늘 아침에 공부 너무 많이 했잖아 어찌나 밤에 그래서 오늘 내만 많이 했지 오전 수업 끝나고 바닷가만 좀 쉬려고 밖에 나가서 좀 햇빛 맞으면서 오늘 배울 때 생각도 좀 하고 그래 하자고 말이 요즘 청산유스다 너 내일 공부할걸로 조금 복습 계속 좀 하니 가방이 채가 안보이네 오래발만 보이네 집에서 한 5분정도 걸어 내려오면 요 바닷가 바로 있거든 요 아무 때나 누보가 이제 좀 쉬고 그림도 있다 벌써 많이 왔네 친구들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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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옷 사왔어 원래 빵 두개랑 소세지 든거랑 납작복숭아 와 여기 안에 내용물 봐라 누가 해줬지 지니가 했지 맛있네 와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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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더라 어젯밤에 먹었는데 그냥 씻어먹어서 바로 먹으면 될 것 같아 음 진짜 달다 좀 진하고 달그제 압축하는 것 같다 한번 먹어볼래 짜고돼서 달아 음 음 음 찐하다 맞지 이거 먹고 빵 먹고 이러면 되겠다 그래 친구들 또 많이 와있다 오늘 누구 친구인데 뭘 더 친구들 하고생들 아니야 애들 뭐 많이 와잇 으헤헤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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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바닷가 안 내려가본다 오늘은 경쟁률 치열할 것 같은데 우리가 가는 그 우리 스팟에 맞지? 응 오늘도 재밌게 놀자 응 난 요가해야지 요가? 응 오빠 요가했다 요가 왜 나중에 한번 보여줘 응 응 아 오빠 경쟁률 많이 없다 저기 가자 응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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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으흐 안맞아 응 해봐 응 으흑 어흑 뾅 응 왠 해 해 해 왜? 아 미끄러워 오! 다가오! 거면, 거면! 수행하다보니까 바닷속에 쓰레기 조금 있어서 쓰레기 주실라고 안가져왔어요. 아 잘했다. 청소하러 가자. 청소하러 가자. 청소하러 가자. 청소하러 가자. 청소하러 가자. 청소하러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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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